안녕하십니까? LO Electronics 기술지원팀의 안성철입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ESS 및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는 관련 마켓을 타겟한 경쟁력 있는 신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리뉴어블 에너지와 산업용 백업 전원,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가정용 보조 전원 시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BMS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릴 BMSIC는 말씀드린 ESS 시장을 타겟하며, 신규 출시된 AD BMS 1818 제품으로 18채널의 셀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기존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불어 고압의 BMS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절연 SPI 솔루션과, 전체 성능 검증 및 개발 지원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ESS와 연계된 EV 차진 구조를 확인해보고, 충전 설비에 적용되고 있는 SIC 전력 반도체를 타겟한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와 관련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 ESS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ADI의 경쟁력 있는 관련 신제품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